오늘은 7월 20일 오늘이 20일 20일 24일 일요일 10시 15분 10시 15분 10시 15분 쯤 됐어요 리트니스에서 골프치고 와 맨날씨 좋지 글림공원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글림공원 저기 저기서 물이 나와요 뭐야 황수원에 물 물 와 여기 다리다 다리 보일 것 같아 거의 고름달이네 음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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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난 얼굴 징그린 얼굴 싫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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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해킥거리네 강아지가 아이구야 힘들다 왜그래 강아지 날씨 좋아 강아지가 일어난이야 아주 좋아 곧 도착 오는데 안 먹었대 우와 계란 할인점이 있었네 조미래 이제 뭔지 못 통이네 드러가야 되겠지